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겨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바로 아오니저택 컨텐츠 엄마 몰래 100층 탈출하기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아오니저택을 100층으로 만들어 봤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끝도 없죠? 네 와 진짜 길다 하하하하 와 내려 내려 끝이 없는데 자 이렇게 100층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엄마 몰래 이제 100층을 탈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잉여맨이 이제 엄마가 이제 밖에 못 나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방이 100층에 있는데 그 100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은 출구가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나가면 잉여맨의 승리고요 이제 엄마는 이제 친구들과 잉여맨을 못 나가게끔 가두면은 엄마의 승리입니다 자 목숨은 1개고요 잡히면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25분 안에 탈출을 하고 25분이 지나면은 출구가 문이 열립니다 아시겠죠? 보여주도록 할게 나의 취브 에비데이 에비 에비데이 윗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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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데이 에비 에비데이 윗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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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리더야 우리 댄스팀 리더라고 요리야 너도 한번 중실력좀 보여줘 우리집에 왔으니까 말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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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라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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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아리 아리 스리 스리 전툼적인 춤 이 녀석의 춤이 우리나라의 어림으로 나오는군 태뜩이 태뜩이도 저봐 저봐 니 녀석들은 안 돼 신세대들은 이런 춤을 추지 바로 행사장 풍선춤이야 오 좋아 좋아 우리 오늘 밤새도록 엄마물레 댄스파티 열어보는거야 에비데이 에비데이 아리 아리 스리 스리 아 우리 밤새도록 오늘 춤추면 놀자 야 어때? 어 애들아 좋아 좋아 우후우후우 아휴 슬슬 등장해야 돼 오케이 이야우 언제 온거야 chemotherapy 슬슬 힘든걸 야 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우리가 춤추는 거 알면 되게 노하실텐데 언제 오시지 조용히 추면 안 돼 조용히 눈을 들어? 뭐하고 있어? 너희들 밤늦게 뭐하는 거야? 뭐야? 엄마 사실은요 저희 친구들이랑 오늘 밤새도록 댄스 파티를 열려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너 뭐야? 그래 그래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엄마 안돼 되게 뭐하네 엄마 이런게 어딨어요? 벌써 저 20년째 집에 가둬놓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놀지도 못해요 저는? 엄마가 저를 맨날 감시하려고 CCTV도 설치했잖아요 친구들이랑 놀거라고요 집에서도 놀지 못하면 절대 절대 안돼 나갈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놀아 조용히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 어머님 말씀 다 맞아 아니야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려 진짜 안돼요 엄마 안돼 안돼 알았어요 그럼 친구들 다 보낼게요 그래 조용히 놀아래 여멘아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너네 어머니 소보로빵이니? 아니야 우리 엄마 욕한지 망 건보빵인거 같은데 네 애들아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집에 가래 집에 가줘 우리 그냥 그러지 말고 이따가 밤에 몰래 엄마 몰래 나가서 어? 클럽 갈래? 성소년클럽 말이야 어? 어? 오 olabilir 아니 글럽화 다 돼야 돼 오오 interact 기대되네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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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막혀! 그래 너는 일로 와봐 일로와 나는 이쁘니까 인형인 척 할게 아냐아냐아냐 여기 있어봐있어 여기 있어봐있어 알겠지? 너네 절대 숨죽이고 있어야 된다 우리 엄마 진짜 무서워가지고 바로 후라이팬 날라와 알겠지? 내가 자는 척을 할테니까 너네가 우리 밤이 되면 몰래 여기 나가자 아 그리고 참고로 우리집 몰래 나가려면 백지인거 알지 얘들아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어휴 숨 좀 쉬자 어휴 오늘은 기필고 엄마한테 반항을 해보겠어 어? 아휴 이제 자 볼까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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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어디에? 엄마 친구들 다 보내구 이제 저희들 자려구요 자려고? 이거 뭐지? 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문 여지 마세요 오오오 아니 팝콘같은게 있네 뭐지 이파른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니아니에요 아니에요 옷이에요 옷들이에요 옷들이 가끔 밤이 되면 움직인답니다 네 오오옷들이 밤이 되면 움직인다? 음 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내 친구들 확실히 다 간거 맞지? 네 친구들 다 부모님이 걱정 걱정하셔가지고 아 kombinating 다 부모님이 된 부모님한테 전화와가지고 다 갔어요 다 친구들 오오 bible 진짜지? 다 갖고 맞지? 네 네 그래 왜 영해나 잘자고 엄마가 씻이 씻오로 계속 감시할꺼야? 네네네네 아 저 책보고 잠들려고요 이제 슬슬 오 책 어어 이거 뭐지? 으아 아 제가 제일 아끼는 사람책이에요 오 사람책이요 가끔 말도해줘요 읽어주는 책이에요 으음 뭔가 누르면 말이 할거 같은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오오 신기한 책이 있구나 네 책이에요 말하는 책이죠 알았어 아무튼 그래 일찍 자고야 맨날 아 네 얘들아 아무리 흥이 나도 그렇지 숨어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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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흥이랑은게 폭발해버렸어 흥이랑은게 폭발해버렸어 엄마한테 드디어 갔다 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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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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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엄마가 뭐야 빨리 숨어 빨리 숨어 아무 데나 숨어 어 네 엄마 나 갈게요 네네네네네네네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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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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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요 왜그래요 굿아 여했 나 뭐지 못보던 벽이 생겼는데 아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제가 오오오헿 맥지마 맥지마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엄마 아니오우에요 오우에 아 그렇지 그지 환각이지 환각? 아 네 국제 친구들이 아니구요 제 친구들이랑 화상통화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암튼 암튼 여 educators 잠네네네네 엄마한테 쭉쭉해줘야지 여민아 뭐지? 못 보던 벽이 생겼는데? 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제가 오오오오? 맨지마! 맨지마! 아뇨 아니에요 이거 엄마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그지 환각이지? 환각? 아 네 이거 제 친구들이 아니고요 제 친구들하고 화상통화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알았어 아무튼 여민아 잘 자라고 엄마한테 쫙 해줘야지 네 엄마 네 쭉 사랑해요 엄마 여민아 잘 줘? 어? 네 아이들아 나오면 어떡해! 여민아 회복 만들었어! 여민아 잘 자! 아네 잘 자요 엄마 아이고 들킬 뻔 했네 야 우리 엄마 진짜 무섭다고 걸리면 안돼 나 밖에 나가는거라도 알지마 정말 빨리 나그렇죠 미dd 엄마도 이제 슬금슬금 잘 시간이니까 우리 이제 몰래 나가자 나 따라가자 여기로 나가면 되는 거 같은데? 여기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는 우리 집이 우리 집이 백칭이라서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안 돼 거기 떼어내리면 안 돼 한 번 가볼래? 안 돼 안 돼 야 여기 진짜 안 돼 여기 백칭이라면 야 내려가면 어떡해 여기가 나가는 곳이구만 야 거기 죽어 제가 옛날부터 성격이 급했어 아 이거 백칭을 뛰어내리면 죽는데 아 어쨌든 얘들아 빨리 우리 나가자 엄마가 지금 자고 있을 거야 나가자 나가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엄마 깰 수도 있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엄마가 CCTV 설치했다 빨리 가 여기가 백칭이고 내 방이야 우리가 이제 내려갈 층이 구시 급층 나왔어 구시 급층 야 너희들 부자구나 그럼 에엥 에이씨 오우 기침함 어떡해 어떤 녀석이 어떤 녀석이 ASMR 했어 야 엄마가 부르팀 했잖아 끝장이라 하니까 조용히 가자 조용히 어?어?어?어?어?어?어? 엄마아아아아아 caiCause 아구 우리 엄마가 알아먹었지 빨리 너는 너네 엄마 너네 엄마 너무 무서워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몰래 나가자 어 그게 좋겠어 이 집에서 나가! 야! 라장! 야 엄마 들이켰잖아 어떡할 거야? 너 때문이야 내가 좋은 방법이 있어 뭔데? 이거 후라이팬이야 머리를 내려치는 거지 이 녀석 야 우리 엄마를 후라이팬을 때린다고? 너만 거 아니냐? 아 이거 특별한 후라이팬이어서 야 어쨌든 옛날부터 어? 엄마가 나 가출하지 말라고 우리 집을 백층으로 지워놓으셨어 야 너희 지금 대단하구나? 아이 그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지그정성이라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집이 백층이라서 백층까지 내려가야 돼 어이튼 여기서 살아남고 백층으로 내려가자 알겠지? 네 하여튼 이따 보자 얘들아 그래 96층 거실 얘가 거실이구나 하여튼 아이템을 좀 찾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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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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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집 밖으로 나가 왜 안된단다 여메아! 왜 그러는데요? 왜 제가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돼 뭐야! 뭐야! 엄마 나 진짜 이상하다니까 뭐야? 야! 야! 리아야! 리아야!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비밀장소 일단 저 아이템 좀 꺼내겠습니다 불 좀 꺼낼게요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오 아이템이 없어 왜? 뭐지? 오! 찾았다 일단 25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을 좀 많이 모.. 모.. 이거 후라이팬인데요 여러분들 밀치기가 있어요 좋아 얘 엄마한테 들기면 끝장이야 어? 자 일단은 미리 출구를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백층을 좀 내려가보죠 친구 엄마와? 템 좀 오오오오오오오오 엄마! 나 진짜 그런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그냥 댄스클럽에 갈걸려고 덕분이었다고요 오오오오오 phones 이게 왜 그러세요 엄마 pity 오 mata 잠시만요 아 진정한 게 어때요? 아니 어머님! 왜? 예? 어머님! 선은 지키시라고요! 여기 남편은... 여기 비밀처럼 되잖아... 직업을 또 잡힘이 다진다 소원의 호호 여름아 아 일단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지 못하겠네 계속 걸려가지고 아 이게 뭔 소리야 어어어 아니?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기밀오 기밀오 아 여기서 우리집 목욕탕에서 파티가 일어나고 있잖아 에브리데이 신난다 도망가 도망가야지라 뭐야? 70층 고문실? 우리집에 고문실이 있는데? 뭐지? 오오 빨리 이 녀석들 어디간거야 와 야 우오 깜짝이야 다시 올라가자 다시 올라가자 아니 우리집 밖에 나가서 춤추자구 다시 올라가자 엄마 여깄어 올라가야 De 우리 집에 고문실이 있었단 말이야?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우리 집?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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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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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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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다 아 조심해 고마워 저게 고마워 왜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고마워 나 너는 왜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고마워 왜 이렇게 고마워 아 일단 좀 아이템 좀 먹을까? 에너지 인자 하나 있고 도망갈 때 좀 쓸만한 아이템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위에 덜 먹었을 것 같은데 일단 엄마가 내려갔으니까 빨리 아 저 위에 안 먹었다 분명히 여기 안 먹었을 겁니다 이런데 멀미 아냐 필요없어 필요없어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낚실때? 불안한데? 야간 2시 어 좋아요 이런거 아니 이거 안보이는거 했잖아 어 뭐야 엄청 잘 보이는데 98층 복도였구만 뭐니? 야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하냐고 드럼을 치고 있잖아 야 드럼을 치면 어떻게 해 흥이 훨씬 나는걸 뭐하는거야 얘 애들이 탈출할 생각은 안하고 놀일 생각 밖에 안하는데 이게 뭐죠? 몇층이죠? 99층 놀이방? 집이 부자야 엄청 집이 부자야 엄청 오호 됐어 뭐 이정도면 충분히 먹은것 같구요 이제 슬슬 출구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내려가보죠 한번 이게 뭔소리야 이게 뭔소리야 야 할인있다 이거 지하에 있나보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도망하라구 도망하라구 찾아볼거야 저희도 빠지지 않는단다 엄마는 내 집을 나가면 우리 2년 사이도 끝이야 내 자식이 아니게 된단다 염했나 야 야 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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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알아서 좋은데 일로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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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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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완벽해 좋아 내 애완동물 보여줄까 내 애완동물이야 내 애완동물 어 아니 어 태어나 태어나질 못했어 아 그래 아쉽네 여기 있다가 여기서 보다가 엄마 올라가면 그때 아래로 내려가자 오케이 오케이 근데 분명히 뭔가가 있을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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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자 뭐야 어 괴물이야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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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있으면 들이켜 조용히 해 아니 너무 화나거든요 아니 왜 아까부터 야 저기에 올라온다 쉿 으음 여기 근처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깨알이 으음 으음 여기 근처에 소리가 들리는데 으음 모르겠지 으음 모르겠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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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으u 흥 으악 아이 로이 으으우 우으 오오오요 어떡해 얘들아 어떡해 야 와봐! 와봐. 와봐. 야 야 프라이핀 있어. 걱정 마. 야 도망가! 여루루 죽었어~! 내가 약 올리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도망 가야 돼. 도망갈 때 도망갈 때 도망갈 때 없어? 뭐야. 미얀민이가! 와. 어떻게. 어떻게. 와. 어떻게. 야. 야. 빨리 도망가. 도망가라고. 야. 야. 이쪽. 나한테 와. 빨리 빨리 빨리. 나한테 와. 빨리 나한테 와. 빨리 나한테 오라고 빨리 빨리 내 옆으로 와 내 옆으로 내 옆으로 오케이 문 닫아 문 닫아 오케이 야 춤춰도돼? 춤춰도돼? 안돼 춤추지마 나의 흥을 나의 흥을 멈출 수가 없어 춤추고 싶어 스승 bulb 오우 으아리아리 스 시간 춤추지마 으후 으 살릴 수가 없니 진짜 너 때문에 망했다 어? 쩼 조금 minced 비빔빔빔빔빔빔빔빔 손에서부터 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도망가! 빨리! 빨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죽었잖아 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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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보물인데 나 죽게 그래 고마워 살아나봐 10분 남았어 괜찮아 괜찮아 10분 남았어 걱정하지마 무서워 이거 놔줄게 탁시대야 고마워 어리젠스 이게 뭐야 그래 어리젠스 올라가자 가자 가자 도망갈데가 없어 도망갈데가 없어 도망갈데가 없어 도망갈데가 없어 어 여기 뭐야 50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오케오케오케 여기도 여기로 나가는거구만 야야야야야야 야 야 어 제가 옷장 좀 하나 꺼내봐 가서 휠로 꺼내봐 휠로 꺼내봐 오케오케 데스올라곤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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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이 여기서 사라졌는데 에? 요맨아 지금 나면 댄스클럽 가게 해줄게 요맨아 요맨아 이슬오면 으응 말로해서도 안되겠어 우리 이슬오면 왜 말을 안하니 음? 음? 으응? 으응? 뭐야 음? 음? 으응? 으응? 나와면 올라가야 드리켰다아아아아아악 으아 내 도망가 손내띠 야야 개 뛰어 위로 올라가는데가 어디야 아 올라가 올라가라고 올라가 올라가 오 Namen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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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iza 오차 오 Serie ㅋㅋㅋㅋㅋ 빨리 뛰어어어!!! 어...lation어? 그 대학에서 클럽을 으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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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해?? 같이가... 일단...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오라고... 힘들어... 어... 왔어! 왔어! 이뒤에 있어! 으우...으워... 빨리 와 x2x2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으어 우므 네들 어디갔지 목욕이나야겠다 염헨다 응 응 나 더는 못참겠어 응 이 이 끓어오르는 흥을 멈출수 없어 어 어 어 이렇게라도 쳐야지 어 어 어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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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면 우리 댄스클럽 갈 수 있어 가자 더 이상 못 참아 너무 시원하다 숨을 때 찾아야 해 거울 줄 숨을 때 빨리 찾아봐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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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르겠다 여기 진짜 몰라 어 잠깐만 마크 났어 어 잘熟는데 어 어머니 저는 집 갈게요 오, 하늘 나라로 가 집 간다고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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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엄마 너네 엄마 왜이래 엄마 나도 엄마 있어요 엄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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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5분 나갔다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입구에서 잠수탈게요 출구에서 출구에서 잠수할게요 좋았어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염에나 아 여기 들어가는 데 맞아 아이차 잠깐만 여기? 아냐 아냐 아까 들켰어 딴 데 딴 데 딴 데 그 요구 요구 간다예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간다예요 다시 만나요 아 이거 너무 미루인데 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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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 우리야! 겁나! 야! 야! 또 살아있었냐?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가차없이 버리니? 가차없이 두드려 맞았어 어딨어 어딨어? 아래에 있어? 너네 어머니 나를 못잡아서 굉장히 경영되어 있어 지금 느낌이 좋지 않아 이미 늦었어 우리 엄마는 한 명 한 명을 무조건 죽여야 속이 후련하시거든 저 어머니는 나 쫓아오다가 못잡더니 갑자기 샷건을 때리셨어 내려가는데 어디야? 이따 가자 이따가 이따가 아래를 놔 아래를 놔 아줌마 이분 남았어 이분 못생겼어 야 온다 온다 해주고 온다 울리면 어떡해 못생겼다 이녀석들은? 뭐야 나냐? 나냐? 난 진짜 못생겼다고 안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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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TP를 땄어 이런게 어디있어 어! 어떡해! 엄마 집이지? 어떡해! 마이 왜 나가야 돼? 안 돼! 안 돼! 너희들은 절대로 짚었고 나가지 못해. 이제 우리 예쁜 여맨이만 남았구나. 안 돼! 안 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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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제 탈출인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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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잠깐만 엄마 왜 그러니? 엄마 왜? 엄마 방이잖아 여기도, 엄마 방이잖아 저기요, 여기가 사실 내 방이다 엄마 방, 엄마 방에 CCTV가 이렇게 많은 건 뭐죠? 여기서 널 어릴 때부터 감시하고 있었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왜냐면, 왜냐면은 너의 아빠를 떠나보낸 뒤에 너라도 잃고 싶지 않았어 어, 잠깐만 그러면 내가 저번에 엽지 오빠, 철수 오빠랑 집에서 뽀뽀한 것도 봤겠네요? 그럼 다 봤지 엄마가 녹화해놨는데 볼래? 어디 있더라? 엄마가 그런 거까지 보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이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건 엄마의 일기장? 엄마의 일기가 여기 써있잖아 엄마! 도대체 엄마 읽어봐 엄마의 일기를 펼쳐봐야겠다 한번 읽어보렴 1980년 내일은 가족끼리 우리 가족이 놀러가는 날이다 모두가 전날부터 들떠있었다 가정의 평화가 계속되길 이거 엄마 일기예요? 그래, 엄마 얘기를 한다 보렴 놀러가는 날 남편이 죽었다 아빠가 놀러가는 날 죽었군요 이럴수가 나와 딸아이만 살아남았다 죽고 싶었다 우울하다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딸아이가 내 삶의 보티목이 될 거야 내 딸이 밖에 나가면 안돼 밖에는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 걔가 죽으면 난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 절대 절대 내 딸을 내 집에서 내보내지 않을 거야 집을 백층으로 식자 그래서 백층으로 쉬었군요 그래 네가 나가면 밖엔 너무 위험해 가지마려 그렇구나 그 애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면 영원히 안전할 거야 엄마랑 엄마랑 여기서 영원히 살자 사랑해 우리 딸 이거 엄마 애기? 하나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거는 구석이 에요 저는 집 밖에 나갈 거야 어후 집 밖에 이런거 좋은 것들 있었으면서 어어 오우우우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렇게해서 저는 멀리멀리 가출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구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